영어 말하기 독학 프로젝트 1단계 유닛 3 시작합니다. 영어 말하기 독학 프로젝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영어 말하기를 위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영어를 말하시면서 하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유닛 3. I have a book. 나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전시간 걸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고 답해 보세요. Well, look at the picture and answer. Look at picture number 1. Is it a book? Yes, it is. Look at picture number 2. Is it a flower? No, it isn't. It's a bat. Look at picture number 3. Is it rice? Yes, it is. Look at picture number 4. Is it an apple? No, it isn't. It's an orange. Look at picture number 5. What is it? It's an airplane. Look at picture number 6. 영어로 말해 보세요. 그것은 병이 아니다. It's not a bottle. Good work. 잘하셨습니다. 단어를 복습합시다. 유닛 1과 유닛 2에서 나왔던 단어를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복습할 겁니다. 한번 리마인드 해 보세요. 물을 좀 해주세요. 제가 볼까요?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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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닥자 Flower, 꽃 Wallet, 지갑 Pencil, 연필 Sofa, 소파 Spoon, 숟가락 Fork, 포크 Cat, 고양이 Bed, 침대 Bowl, 그릇 House, 집 Cellphone, 핸드폰 Salt, 소금 Water, 물 Rice, 쌀밥 Coffee, 커피 Flower, 밀가루 Sugar, 설탕 Bag, 가방 Car, 차 Monkey, 원숭이 Bus, 버스 Apple, 사과 Piano, 피아노 Orange, 오렌지 Pot, 냄비 Pillow, 베개 Airplane, 비행기 Hat, 모자 Paper, 종이 Ring, 반지 Bottle, 병 Bird, 새 단어 단어를 복습하셨다면 문장 만들기로 넘어갑니다 동사 배우기 동사란 행위나 동작을 묘사한다 오늘은 동사 두 개를 배울 겁니다 Have Need Have 는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Need 는 필요로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만들기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 나는 I 책을 A book 책 한 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 Have 자 그런데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요 주어와 동사가 두 개가 붙어서 문장을 만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가 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 무엇을 A book 책을 자 간단합니다 주어와 동사는 붙어서 문장을 만든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book I have a book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자를 가지고 있다 I have a trailer 잘하셨고요 나는 컵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cup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나는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다 나는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TV 나는 접시를 가지고 있다 I have a dish 나는 휴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휴지를 가지고 있다 I have a tissue 나는 개를 가지고 있다 I have a table I have 나는 램프를 가지고 있다 I have a lamp 나는 탁자를 가지고 있다 I have a lamp 나는 탁자를 가지고 있다 나는 꽃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flower. 나는 지갑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wallet. 나는 연필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pencil. 나는 소금을 가지고 있다. I have salt. 나는 물을 가지고 있다. I have water. 나는 쌀밥을 가지고 있다. I have rice. 부정문 만들기. 부정문을 만들 때는 전 시간에 not을 써서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들이 왔으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볼게요. 나는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있지 않다로 만들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나는 I 책을 of 가지고 있다. 제가 해보고요. 안타는 do not을 씁니다. 이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하다란 뜻을 가진 do가 와서 부정문을 만듭니다. not은 뭐뭇이 아닌 하고 전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하지 않다라고 하면 do not을 씁니다. 이 두 낫을 줄여서요 don't라고 합니다. don't 하지 않는다. 아셨죠? 자, 그러면 아까 문장 만들 때 제가 주어 동사 붙어다닌다고 했잖아요. 나는 가지고 있다 하면 I have 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로 하려면 주어 동사 사이에다가 don't를 끼워넣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동사가 왔을 때는 주어 동사 사이에 don't를 끼워넣어서 부정문을 만듭니다. 자, I don't have 자, 발음은 I don't have이지만 I don't have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하세요. I don't have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I don't have 무엇을 a book I don't have a book I don't have a book I don't have a book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나는 소파를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a sofa 나는 숟가락을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a spoon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나는 포크를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a fork 나는 고양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a cat 나는 침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a bed 나는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a bowl 나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커피를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a cell phone 나는 커피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설탕을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a flour 나는 설탕을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a sugar Well done,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만들기 이번엔 need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책을 필요로 한다 나는 I, 책을 of, 필요로 한다 need 자 주어와 동사를 붙여서 문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I need, 나는 필요로 한다 무엇을? a book, 책을 나는 책을 필요로 한다는 I need a book I need a book I need a book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나는 가방을 필요로 한다 I need a bag 나는 차를 필요로 한다 I need a car 자 여러분 만드세요 나는 원숭이를 필요로 한다 I need a monkey 나는 버스를 필요로 한다 I need a bus 나는 사과를 필요로 한다 I need an apple 자 아의 이오으로 시작한 단어들은요 언을 씁니다 앞에 어가 아니라요 자 그거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나는 피아노를 필요로 한다 I need a piano 나는 오렌지를 필요로 한다 I need an orange 부정문 만들기 자 이번에는요 부정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로 만들 겁니다 나는 I 책을 a book 필요로 하다 need 않는다 don't 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었죠 주어 동사 사이에 don't를 써서 부정문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요 난 필요로 하지 않아 하면 I don't need I don't need 하면 됩니다 발음을 I don't need 해도 되겠지만 부드럽게 I don't need 이렇게 하면 됩니다 I don't need I don't need 로 로 로 발음이 나요 이상하죠 I don't need 뭐를요 a book I don't need a book I don't need a book 나는 냄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I don't need a pot 나는 베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I don't need a pillow 나는 비행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I don't need an airplane 나는 모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I don't need a hat 나는 종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I don't need a paper 나는 반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I don't need a ring 나는 병 나는 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I don't need a bottle 나는 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I don't need a bird 영어 말하기 독학 프로젝트 유닛 3를 마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영어 말하기 연습을 위한 것입니다 말로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난 것들이